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허!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경영 문학인이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영입니다. 네. 네. 이거 어디까지 하지? 그만하세요, 이제. 1절만 할까? 네, 그렇죠. 아니죠. 왜 1절만 해? 왜 1절만 해? 2절은 해야지. 저희가요, 제가요, 중요한 시사일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요즘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물론 같은 내용의 방송을 2022년 2월 22일에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치만 그날이 언제 올 줄 알고 여유있게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날은 그냥 이거 제방하는 나라예요? 그러겠습니다. 2020년 2월 22일! 아... 2 곱하기 2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2 토요일 순서입니다. 2... 아... 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정상적인 면역 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명 감축 커버로 더욱 부드럽게, 다이아몬드형 몰딩으로 새는 걱정도 덜어주고, 울트라 슬림으로 더욱 편하게, 3D홀 흡수로 피부에 닿는 면적도 줄여주는 대형 생리대도 이젠 29 데이즈.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데이즈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네, 요즘 치약에서 폭발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마음을 담아 퀴즈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 2예요. 이 마음을 담아 근데 성원이 폭발적이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섣부르게 퀴즈 이벤트 같은 걸 하시다니? 네, 이 광고주는 대체로 이상한 이벤트를 고안해내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나눈 퀴즈의 정답을 상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총 5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요즘 치약을 보내드립니다. 무작위 선정이라는 것이 오래된 XSFM 청취자들을 위한 힌트입니다. 추첨을 무작위로 하는 광고주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분입니다. 기간은 방송일로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만 늘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XSFM 게시판 이벤트의 특성상 총 5분을 넘지 않는다면 이벤트 기간은 늘어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일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광고주가 냈다는 퀴즈는 무엇일까요? 다음 중 요즘 치약의 주요 성분인 자일리톨, 페퍼민트 추출물, 세이지 추출물, 카모마일, 프로폴리스 등의 21가지 자연 유래 성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피가 나고 부어있는 잇몸의 진정 효과 2. 충치 예방 3. 입냄새 제거 4. UMC 4집 발매 XSFM 요즘 치약 게시판에 들어와서 답을 맞춰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치약을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제가 보기에.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맞춰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년 씨가 30대 치약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4집을 포기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정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청취자 여러분, 갈 기억해보세요. 저는 방송 초반에 인트로를 쓰면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뭐 첫 번째 금요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오늘은, 여러분이 듣고 계신 한국시간 오늘은 2020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2 곱하기 2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회입니다. 이건 토요일 분이니까 2시에 업로드가 되겠네요. 그럼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두 편입니다. 아 에피소드가 둘이에요. 네. 그래서 2 곱하기 2시에 또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경혁 문학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뭐 이게 나는 숫자를 못 읽겠네? 2 곱하기 2 곱하기 뭐 하여튼 그 회차. 사실 뭐 숫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오후에 되게 지루하잖아요. 네. 아 몇 시쯤 냈냐고 시계를 딱 봤는데 4시 44분이야. 그렇죠. 신나요. 그러면 혼자 안 있어요. 옆에 사람 꼭 불러서 보여줍니다. 야 이거 봐라.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보여줬는데 어? 4시 45분인데? 아 망했네? 그런 효과 있잖아요. 나는 꼭 시계 보면 이렇더라. 네. 왜냐하면 그때만 기억에 남으니까. 그래서 시계를 보던 몇 년 전에 제이지가 앨범 제목을 4시 44분으로 지었죠. 이거 누구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뭐 숫자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사실 뭐 4시 44분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어? 라고 신기해하는 몇 개의 배열들이 있는 거고 숫자는 그래서 연상을 많이 타요. 그래서 애들 보면 왜 숫자송 같은 거 가르치는 거 보면은. 아니 왜 웃고 그러세요? 내 스튜디오에서 나가. 이거 오랜만에 써보네요. 한 4년 만에 누구한테 얘기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정말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못 돌아오고 있어요. 여튼.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애들 뭐 하나면 하나지 둘은 하나지. 뭐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봅니다. 2절만 하고. 하여튼 그렇게 숫자를 갖고 의미를 갖다 붙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수비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1은 천상의 수. 2는 지상의 수. 3은 완전체. 수비학은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있죠. 이름점 같은 것도 하잖아요. 저기 뭐야. F층. 네 F층. 그다음에 13층 없는 데도 있고. 서양에는. 이름점 같은 것도 꼭 맞춰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황교안 박근혜. 획수 세 가지고. 그렇죠. 최순실 박근혜 99 뭐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숫자 갖고 이제 장난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죠. 한편으로 별 의미가 없음에도 우리는 재밌게 만들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갖고 야 인간은 참 귀여워.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도 한국 대중문화에서 최근에 2라는 숫자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새벽 2시 22분 22초가 대표적인데. 네.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를 가보시면 이때를 기준으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두 번씩 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2월 22일은 일각에서는 콩콩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기리는 날이죠. 맞습니다. 이에 화신인 이 사람은 전직 프로게이머이자 현재 방송인 그리고 프로포커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네. 심지어 콩콩절은 두 번 있어요. 그렇습니다. 2월 2일과 2월 22일이 두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그 이의 사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진호라는 사람은 스타크래프트 오래 보신 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프로게이머로 유명한 초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예요. 1982년 10월 31일 심지어 이 생일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11월 1일은 태어날 수 없다라는 의지로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일에 반대하며 태어나셨군요. 일은 갈 수 없다. 심지어 이남이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주 종족은 저그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이스포츠 리그에서 굉장한 족적을 남겼고 이제는 이스포츠 리그를 떠나서 대중문화 전반에서 2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일종의 아이콘까지 떠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 또 그렇다고 대중문화에서 1인자도 아니죠. 참 특이한 케이스죠. 되서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딜레마를 갖고 있는 분이죠.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해보면 이스포츠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되게 큰 업적을 남겼다라는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이제 본주아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초반에 4명 정도를 임이채 이렇게 4사람 정도로 꼽고 후반을 지배한 이제 4명을 소위 말하는 택백리상이라고 해서 4명을 꼽고 있죠. 이렇게 제명 포함 8명 이 라인에 안 들어있습니다. 1인자가 2 곱하기 2의 제곱 명이에요. 이 라인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당시 프로게임판을 보지 않은 사람은 홍준호가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록으로만 보면 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홍준호가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실력이 낮은 플레이어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홍준호의 실제 승률을 보면 공식전 통산 승률이 57.1%예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6할에 달합니다. 후반기에 선수생활 막바지의 패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산 승률이 50%가 넘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이머일수록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만 승률은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은퇴 가까우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감안해도 공식전 57.1%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의 숙적이자 라이벌이었던 임요한의 승률은 58.4%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의 라이벌리에서 있었던 공식전 전적은 임요한이 35, 홍진호가 32입니다. 네. 별 차이도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많은 기록을 들여다보는, 원래 스포츠를 많이 보면 기록 덕후가 되잖아요. 네. 많은 기록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사실 스포츠를 이야기하면서 딴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스포츠 편입니다. 임요한, 홍진호의 상대 전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지 않죠. 임요한은 1, 홍진호는 2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호의 기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보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미 최 택백리상이라는 본자 라인보다 스타리그 초기에 있었던 4대 천왕이라는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한국에서밖에 할 수 없는 스포츠 이야기인 게 이 스포츠의 추억을 대중이 논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는 좀 잊혀진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지금 보면 일단 화질이 너무 구려쎄 보이지가 않아요. 다 320P거든요. 태태전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누구 유닛인지. 모자이크를 씌워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스타리그 같은 경우에 또 리플레이가 남아있어요. 리플레이 파일. 그래서 온게임넷, OGN 같은 경우엔 그 파일을 살려서 스타리 마스터가 재작년에 나왔죠. 그걸로 다시 돌려왔고 4K로 또 찍어놓은 게 새로 있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그걸로 삼연봉을 또 틀어주더라고요. 제일 보고 싶은 거 뭐? 그런 식인데 그 당시에 4대 천왕이라고 한다면 4명을 뽑는데 임요한, 홍진호, 박정석, 이윤열 이렇게 4명을 뽑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몇몇 청취자분들은 이 전세대를 또 기억하시기도 하죠. 아, 그렇죠. 김동수라든가 기옥세들이라든가. 그 전세대는 이제 프로리그에 돈이 그만큼 많이 안 걸렸고 체계도 그만큼 많이 안 잡혔던 시절이라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이 4사람을 뽑는 이유는 일단 이 4사람의 성적도 성적이었거니와 사실 팬덤을 꽤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임요한의 드랍쉽이다라는 다음 카페가 되게 대표적이었죠. 네. 동방신기에 이어서 카페 회원수 증가 2위를 찍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면 임요한의 몇 안 되는 2위일 거예요. 엄청난 팬덤과 함께 그 실력으로 이 넷이서 엄청 치고받고 싸우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누가 최강이냐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박빙의 승부가 있었던 시절에 홍진호의 포스라는 건 지금처럼 2위를 얘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매번 큰 리그가 한 번 끝날 때마다 최소 4강 안에 들어가는 선수였고 홍진호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일단 상대 선수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초창기의 세 종족 테란 프로토스 저그의 플레이 스타일들을 봤을 때 저그라는 종족은 어떤 컨셉이었냐면 이때만 해도 물량을 최대한 초반에 일꾼을 많이 뽑고 멀티를 늘려서 많은 자원을 갖고 후반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뽑아서 쾅 몰아친다 라는 개념으로 많이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이기는 부자 플레이라고 했죠. 그런 플레이언데 홍진호는 그 스타일을 안 탔습니다. 홍진호는 어떻게 플레이했냐면 병력을 모아서 큰 물량으로 싸운다가 아니라 최적의 순간에 내가 찌르고 싶은 타이밍에 일꾼을 줄여서 유닛을 쫙 쫙 쫙내고 그 타임에 한 번 몰아쳐준다. 한 번이 아니죠. 두 번 몰아친다 라는 컨셉을 타고 있었단 말이죠. 한 방울은 잘 이기지 않습니다. 유명한 격언 있죠. 폭풍은 두 번 몰아친다. 이 스타일이 너무나 좀 다이나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홍진호의 플레이를 두고 별명을 붙였던 게 처음에는 폭풍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렇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몰아치는 저그의 기세들 이거를 테란 플레이어들이 유독 막기 어려워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너무 멋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부자 플레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한테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플레이였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을 끊임없이 하니까 한 번만 삐끗하면 그대로 밀려날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기니까 그게 너무 흥분이 됐죠. 보는 사람은. 이런 건 보통 MMA의 팬들이 맞은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챔피언은 가장 압도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주로 선호하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홍진호 선생은 대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기 나와 있는 지금 8명의 인물들을 떠올려보면 손들은 다 빨라요. 그런데 팬들이 좋아하는 게이머는 본인이 손이 빠른 선수가 아니라 그 경기를 중개해주는 옵저버가 바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옵저버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데 계속 처절한. 그러면 관객들은 어마어마하게 빨려들어갔죠. 그게 홍진호 선생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던 이유예요. 이만 남아 있어서 그렇지 그의 플레이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초반의 플레이는 폭풍이라는 별명이 훨씬 잘 맞았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 저그들이 후반을 노리는 물량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테라는 뭘 했냐면 그 물량 생산에 가장 최악한 점을 찔러 들어갔단 말이죠. 드랍쉽. 네. 임요한의 드랍쉽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그가 물량을 준비하고 있는 타임을 찔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홍진호는 그 타임에 오히려 맞바닥칠 준비를 했고 그냥 거기서 서로 병력을 계속 소모해가면서 끝없이 싸우고 다시 한 번 몰아쳐서 승기를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홍진호는 특히 그 강점과 약점을 보는 센스 하나는 정말 대단했던 선수였습니다. 자기가 싸우는 타임에는 반드시 이기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홍진호 선수도 이제 적지적수에 찌르고 드랍을 많이 이용하는 선수였고 임요한 선수도 드랍쉽으로 뒤로 돌아가서 찌르는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옵저버가 화면을 잡을 때마다 관객 속에서 환호가 터져나오는 광경이 여러 번 있었죠. 다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FPS 장르의 중계 같은 것들을 볼 때 인기 있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일단 한가운데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탱커도 아니면서 그리고 이겨 계속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오버워치 같은 건 지금 중계를 봐도 폭풍이라는 그 스타일 때문에 굉장한 팬들이 있었고 심지어 홍진호의 대표적인 주제가 중에 하나가 질풍 가도라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가사가 그래요.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한 번 더 가 들어가죠. 그래야 두 번이죠. 그런데 그렇게 몰아치는 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했고 특히 e스포츠라는 장르는 결국 보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 흐름이 있었고 거기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던 게 프로게이머로서의 홍진호의 초기 전적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폭풍은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만 남는 세계라는 e스포츠판에서 홍진호의 스탯은 결국 준우승으로만 남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오늘날 홍진호가 2의 아이콘이 된 데에는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그의 커리어가 온통 준우승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전 기준으로 준우승만 11번이라고 해요. 전성기 그렇게 압도적인 포스를 풍겼는데도 돌이켜보니까 양대리그 결승에 올라가면 항상 홍진호는 준우승. 그런 만화 같고 짤도 있었습니다. 더 파이터의 짤을 가져와서 누가 우승한 게이머가 모두 홍진호를 만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홍진호를 결승해서 만난 게이머는 예외 없이 우승했다는 걸 명심해라. 참 슬픈 얘기인데. 저는 그 모든 결승에서 다 홍진호 선수를 응원했어요. 아, 여기 또 콩빠가 계셨군요. 진깐도 가고. 저는 테란 유저여서. 아니, 저는 토스 유저인데 홍진호 선수가 다른 선수라고 하면 홍진호 선수를 응원하게 돼요. 경기 스타일이. 맞아요. 정말 화끈했죠. 맞아요. 이렇게 준우승만 하던 홍진호의 게임 아이디는 옐로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옐로우 때문에 또 하나 붙은 별명은 황신이라는 별명이 있죠. 황신, 그다음에 홍진호의 콩을 잘못 읽은 콩진호. 황진호, 콩신, 옐로우, 폭풍, 적음, 별명은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콩진호라고 불리는 이 콩에는 2인자의 개념이 붙게 되는데 사실 정말 홍진호가 그러면 2인자의 대표냐라는 걸 진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왜냐? 홍진호가 실제로 우승 경력이 제로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 대표적인 경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 2003년 벼룩시장배의 게임TV 스타리그 같은 경우 홍진호는 당시 자신의 숙적이었던 이윤녀를 상대로 3대0 셧다운의 경기를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ITV, 지금 경인방송인가요? ITV의 랭킹전에서도 리그 통합 우승을 하면서 성학승을 상대로 적으셨죠. 성학승 상대로 3대2로 우승한 경력도 있습니다. 성학승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부장적을. 네. 성부장적을. 이 파트에서는 축구를, 프로축구를 생각하고 대입해보면 좋습니다. 컵 대회 우승을 쳐주느냐 마느냐. 메이저 대회는 어디까지로 권위를 인정해주느냐의 문제가 홍진호 선생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홍진호가 준우승만 있다고 기억을 하지만 여기는 그래서 좀 맥락이 더 복잡한 게 있죠. 이른바 양대리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스타리그는 양대리그 체제로 기억에 남아있죠. 온게임넷의 스타리그, 그다음에 MBC 게임의 MSL. 두 개가 양대리그의 전통으로 남게 됐는데. 흔히 얘기하던, 당시로 얘기하던 물레동과 삼성동. 네. 거기만 빅리그. 그런데 이 빅리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기 e스포츠 역사에 관해서 요새 정리들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리그가 있었어요. KIGL, 한국인터넷게임협회에서 주최하는 리그도 있었고 KPGL 같은 경우는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그들이 서로 서로 통합이 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양대 방송사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리그가 전통을 갖고 있고 정통성을 유지하느냐. 이런 개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운하게도 홍진호가 우승한 리그들은 대체로 없어지거나 그 전통을 삭제당한 케이스죠. 여기에는 일종의 어떤 포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테란이 좀 강력한 분위기가 있었고 저그가 그 테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오고 가는 와중에 홍진호가 저그의 대표 주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OGN을 필두로 한 해설진들의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에서는 도전자 언더도그로서의 저그 그리고 그 대표 주자로서의 홍진호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홍진호의 우승이 딱히 강조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리그들이 정리되면서 홍진호가 우승했던 리그들이 일종의 이벤트전 형태로 격화가 되는 상황들이 나왔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양대 리그에서 홍진호는 우승이 없는 거예요. 2000년대 초중반에서는 임요한 이윤열로 이어지는 언터처블한 챔피언이 스토리텔링의 주 기반이었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그걸 최연성이 이어봤죠. 김태균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깨부수기까지. 이미 최X 그다음에 택백 리그 상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양대 리그의 전통이 되면서 홍진호의 우승 경력들은 사실 메이저 경력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그 긴 시대를 저희가 7년 전에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이만기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이봉걸 선생처럼 쓰인 거예요. 그렇죠. 이봉걸. 기억이 나네요. 진짜. 저는 이봉걸 팬이었습니다. 그분 성이 이라는 소리 있어요. 오얀리가 아니라. 아니 근데 그때 씨름판은 이씨가 많았어요. 이만기, 이준희, 이봉걸. 이태현. 이태현은 좀 다음 세대. 한참 다음 세대고. 그랬네. 이준이가 사실은 진정한 콩라인이죠. 씨름이 기억나는데. 그렇게 돼서 홍진호는 조금 비운의 사나이가 돼버리죠. 자신의 실제 실력에 비해서도. 물론 이 모든 논란은 홍진호가 양대 리그에서 우승을 했으면 다 해결이 됐을 이야기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불운이 겹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대 리그에서 우승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초창기 홍진호의 실력을 폄하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홍진호 선수가 가지고 있던 저그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박성준 선수가 진레TV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을 때 왜 홍진호가 아닌 네가 최초 저그 우승을 하느냐라는 이유로 욕을 먹을 정도였죠. 나중에 조금 이따 또 이 얘기를 하게 되긴 하게 될 것 같은데 결승이 아닌 경기에서 보았을 때의 이 선수가 얼마나 유능하고 무서운 선수인가라는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는 홍진호 선생이나 박성준 선수나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성준 선수는 테란을 잡고 우승 경력을 쌌죠. 그러면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한 게요. 우승했기 때문에 기억이 더 안 납니다. 박성준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박성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 홍진호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저그 플레이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 자체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를 뽑자면 박성준 선수인데 그 투신이라는 별명이 사실은 홍진호가 가져갔어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투신에서 투신의 빌드에서 일꾼 몇 배면 폭풍이에요. 박성준 스스로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홍진호의 플레이를 얼마나 봤는가라는 그런 존경심도 표한 적이 있었고. 저희 건물 짓는 위치까지 따라했다. 홍진호가 우승을 못한 건 그래서 박성준이 저그의 한을 풀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홍진호 개인의 한이 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실력이었지만 결국 홍진호는 스스로 양대리가 우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약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실력을 또 평화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2인자의 구도 속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 건 결국 1인자 임요한이라고 불리는 e스포츠의 거의 창시자 수준의 공헌을 이룬 이 선수와 라이벌리가 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임요한과 홍진호 우리가 앞에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라는 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별명은 황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별명은 콩이었어요. 농작물이에요. e스포츠에는 농작물이 좀 있습니다. 농작물도 두 종류가 있죠. 콩하고 벼가 있죠. 아 벼. 뭐가 있나 했네. 심지어 그 벼는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개망신을 먼저 간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고개를 숙이겠다. 콩과 황제 이 둘의 라이벌리라는 점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e스포츠를 더 확장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콩을 재료로 쓴 부분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스포츠는 종목으로서 대중에게 흥행을 하기 위해서 최소 둘이 필요해요. 얼코건가 어려워. 네.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의 e스포츠는 태동기에 있어서 그 둘 중에 하나의 철저한 희생이 담보되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되게 고전적인 이야기를 가자면 제갈량과 주유가 대표적이거든요. 실제로 제갈량 주유가 죽을 때 왜 삼국지 연희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은 왜 나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았냐. 그런데 실제로 주유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연희의 창작이라고 하죠. 죽기도 바쁜데 뭐 그런 말 해요. 왜 그렇게 창작을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제갈량을 띄우기 위해서잖아요. 흥행을 하느라. 임요한의 흥행이고 e스포츠의 흥행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홍진호와의 라이벌리에서 임요한에 대한 어떤 부채질은 필요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갖다 붙이자면 박정석도 있었고 조용호도 있었고 장진수 장진담도 있었는데 왜 하필 홍진호였느냐. 그때 사실 그 전 세대로 올라가도 임요한 선수도 꽤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국기봉 선수 같은 선수도 있었고 김동수 강도경 이런 선수도 충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유독 홍진호랑 임요한이랑 붙을 때는 경기가 다 재밌다라는 점이 되게 크게 작용했죠. 그렇죠. 두 선수 다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편이었고. 그리고 임진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또 워딩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 사실 임요한의 임과 홍진호의 진을 가져왔는데 하필 또 게임 이름이 하나 당시에 엮이면서 임진록이라는 큰 컨셉의 라이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사실 e스포츠라는 개념의 창업공신인 임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저거죠. 임요한이라는 창업공신의 빛과 어둠으로 대립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홍진호가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둘이 팽팽했으면 괜찮았을 문제가 2004년에 크게 터집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위 2위에게 삼한 삼연벙이죠. 2004년 11월 12일 온게임넷 에버스타리그 4강전 제2주차에 벌어진 경기입니다. 임요한과 홍진호는 당시 스타리그에서 실력으로도 팬덤으로도 정말 양대산맥인 두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전세계의 잠재적인 e스포츠 팬들에게 볼거리와 흥행이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온 세계가 집중하는 메인이벤트급 매치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4강의 길목에서 만났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4강전이었는데 에버베가 전 4강전이 박정석 최연성이었어요. 이 경기가 엄청난 명경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선수가 임요한 대 홍진호야? 난리가 났습니다. 양쪽 팀 팬덤이 온갖 응원을 다 준비를 하고 경기 1주 전부터 커뮤니티가 다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이번 임진록의 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중개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막상 경기가 딱 시작이 됐는데 경기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허망했죠. 전국의 치킨집들이 다 이제 닭을 땡겨놓는 말 그대로 야 이건 대박이다. 그렇죠. 이런 사태였는데. 그런데 다리 하나를 다 못 먹었습니다. 도착을 안 했어요. 심지어 당시 중개의 녹화본들을 보면 앞에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경기의 의미. 오늘의 예상. 이게 우리가 90년대에 익숙해지는 우리처럼 나이 좀 먹은 사람들. HBO에서 해주는 마이크 타이슨 경기 페이퍼뷰예요. 앞에 그렇게 관심도 없는 걸 오랫동안 본 다음에 13초 보는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을. 그리고 인사하고 집에 가고. 나는 축하 공연도 할 줄 알았어 진짜. 어마어마한 그 긴 준비 시간 끝에 실제 벌어진 경기는 총 3세트였고 3세트 경기의 합산 총 플레이 시간은 22분으로 역대 스타리그 최단 시간입니다. 공식 기록이 최단이에요. 사실은 또 승부 조작 때문에 짤려나간 게 있으면 이것조차도 최단 시간 2위가 되는데 아닙니다.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days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 치약 삼연봉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홍진호 대 임요한이라는 희대의 매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임요한은 당시에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정말 초반 8배럭이었나요? 띄우고 SCB를 끌고 가서 홍진호 멀티카는 앞에 벙커를 지어버렸죠. 첫 경기에. 그렇죠. 홍진호가 그걸 대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첫 경기가 그렇게 빨리 끝나자마자 바로 끝나면 브레이크 타임을 갖지 않습니까? 전국의 커뮤니티에 같이 경기를 보는 친구들이 잡고서 야 저걸 저거가 어떻게 막냐? 라는 분위기가 당시에는 팽배했어요. 임요한 선수는 마치 그 말을 전국에서 들은 듯이 당시 연습 상대로 박성준이 뛰었지 않습니까? 임요한은. 그런데 박성준이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 임요한은 이것만 수백 번을 연습을 했는데 벙커링을 막는 연습을 수백 번 하는 적은 없기 때문이었다. 박성준과 임요한의 연습 경기에서 박성준이 그 벙커링을 막는 확률이 50% 정도였다고 해요. 알면서도. 박성준 선수는 참고로 그 전 세대의 프로게이머들에 비해서 APM이 빨라도 너무 빠른 축에 속하는 인물. 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내막을 모르고 경기를 보는 많은 저거 유저들은 야 저거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막냐?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혼돈의 1세트가 끝나고 2세트가 시작이 됐는데 홍진호는 여전히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죠. 첫 경기에 치즈러쉬로 빈틈을 찔렸으니까 두 번째는 그런 변칙 전략이 안 통할 거다. 그런데 임요한은 똑같이 또 찔러 들어옵니다. 홍진호는 아까보다는 조금 덜 당황했지만 여전히 막아내지 못했고 여전히 나가야 되는 건 나갈 수 있는 자원은 일꾼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어버버 하다가 그냥 또 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린 컨트롤이 예술이었어요. 네. 그렇게 두 번째 경기도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들이 막 리젠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커뮤니티 이제 서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서 글이 안 올라오고 막 느려지고. 김유식이 두렵습니다. 지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그런 비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저거 똑같은 걸 두 번을 해? 왜 저러는 거야? 이 얼굴이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리고 대망의 3세트에 임요한 똑같은 전술 다시 한 번 써먹습니다. 그리고 홍진호는 여기서는 좀 분투를 하죠. 그래서 한 십몇 분? 나름 막아내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만 결국 그때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으니까 깔끔하게 지지를 치면서 총 경기 시간 22분이 마감이 됐죠. 전국의 커뮤니티가 다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먹지도 못했다. 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경기를 일주일을 준비하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심지어 중계진도 빈 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가 없었고. 그렇죠. 얼마 전에 KBS 재방영한 더 게이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당시 온게임 내 중계진들이 뒷장면이 거기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누구야. 전용준 캐스터랑 같이 하는 해설위원들이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러면서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하고 홍진호는 그날 멘탈이 박살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 사퇴를 두고 이제 왈가왈부가 많았죠. 이게 과연 이렇게 경기가 쇼였습니까? 어쨌든 이 쇼 엔터테인먼트가 망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임요한 책임론과 홍진호 책임론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경기 보고 저는 너무 감탄했거든요. 임요한은 이제 완벽한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겼잖아요. 이제 답답한 지점은 흥행을 해야 하는 업계 전체는 울고 싶어요. 다른 1대1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들을 비교해 봅시다. 구기 종목이면 정확히 똑같은 시간 동안 경기가 펼쳐집니다. 완전히 한 선수가 한 선수를 압살하는 경기 내용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흥행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MMA에요. 빨리 끝나면 1초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길게 가봐야 한 경기가 20분이에요. 쉬는 시간 다 합해도. 그래서 그 정도 진폭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프로레슨 사례를 많이 드는 이유거든요. 프로레슨은 절대로 빨리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수가 엔터테인먼트만 신경 쓰면서 때리고 맞기 때문에 시간을 무조건 많이 씁니다. 당시에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종목 1분에 끝나도 되지만 2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흥행이 너무 힘들어요. 상상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관계자들한테는. 설마 했던 일이 터진 거죠. 정말. e스포츠는 사람들이 e스포츠라는 종목을 이야기할 때 되게 착시가 하나 있는 게 스포츠라는 표현이 적합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닌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포츠라는 단어에는 프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가 아마추어, 에슬레틱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저작권이 엄연히 특정 회사에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래서 올림픽 나가고 저는 이것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안 돼.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런데 어쨌든 흥행이라는 게 가치에 들어가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e스포츠 리그 주관사들은 저저전을 결승에서 보는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게 흥행이 잘 안 돼요. 스토리텔링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저저전은 게임 자체도 굉장히 다른 어떤 전략들에 비해서 펼쳐지는 양식도 좀 좁고. 유닛을 세 가지 유닛밖에 못 보죠. 네. 그래서 저저전이 나오면 흥행 필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고. 그런데 어쨌든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그러면 저저전을 막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가긴 가야 돼요. 네. 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이번은 망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이래서 프로레슬링 프로모터가 아닌 이상 프로모터들은 괴로운 겁니다. 밀고 싶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대로 절대로 컵 결승은 열리지 않아요. e스포츠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런데 어쩌다 됐는데 이모양 이권의 경기가 나온 거예요. 역대 최대의 빅매치가 열렸는데 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요한 책임론은 뭐였냐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똑같은 점수를 세 번을 쓰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홍진호 책임론은 야 그거 준비 안 했어? 왜 그걸 못 막아? 이 얘기가 동시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3경기 때는 앞마당 피지 말았어야지라는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얘기에 또 반론이 그거였어요. 어차피 저거 앞마당 못 먹으면 퇴랍 못 이겨. 맞습니다. 저게 마지막 수였어. 그런 사실 그게 결론이 안 있습니까? 그냥 게시판에서 심심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스타론은 나도 세계재패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오가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 당시를 평가하면서 하는 얘기는 되게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스타리그의 낭만시대의 종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때만 해도 임요한이 욕을 먹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 빅매치에서 저렇게 날비를 쓰다니.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경기들은 사드론을 쓰는 것이 일반화된 게 스타리그의 시대가 됐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점점 더 이 리그 전반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승패보다 드라마틱한 어떤 승부 이런 것들을 열광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승패 자체에 집착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가장 큰 곡점이었다라고 이 당시에 삼연병을 평가하는 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평가가 유효한 이유는 그 해당 종목 그 해당 게임의 흥행이 100년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홍진호는 이 사태를 겪고 굉장히 멘탈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홍진호는 이때 이후로 다시는 연내 리그 승률 60%를 찍지 못하는 말 그대로 커리어 꺾임을 겪게 됐죠. 그리고 그날 유명한 얘기가 있죠. 경기가 끝나고 잠실벌을 손을 불고 뛰어다니다가 PC방에서 글을 썼죠. 저는 폭풍도 아니고 그냥 적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별명을 그냥 적으로 바꿨죠. 참 나쁜 사람들인데. 어쨌든 홍진호의 멘탈 붕괴는 제가 보기엔 절코 작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로 홍진호는 다시는 전성기를 찍지 못했으니까요. 탑티어에서 내려왔죠. 옐로우는. 역대급 빅매치에 자신의 최대 라이벌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22분 만에 경기가 끝났으니까 선수의 멘탈에 들어간 데미지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걸 복구하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이때부터 그전까지 있었던 홍진호와 이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본물처럼 민담이 들어설 자리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엮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퍼지냐면 블리자드가 자신들의 역사를 남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재작년이었나 2017년쯤에. 그 영상을 보면 블리자드 25주년 기념 영상이 2분 22초에 홍진호가 나옵니다. 이걸 의도했느냐 아니면 누가 찾았느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 2분 22초에 나와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 영험한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숱한 준우 승부와 이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별걸로 다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본 이드립 중에 제일 웃겼던 것은 홍진호는 선거 투표한 다음에 인증샷을 못 찍는다.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만 찍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웃겼던 얘기는 스타의 흑역사죠. 흥부조작 사건 때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의심했던 선수는 홍진호 선수였다. 그렇습니다. 저 실력으로 우승을 못 했다니 이건 조작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처음에 자기들도 배워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이런 선수가 줄을 쓴 만에. 야 말이 돼 그게? 일부러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확인된 게 있었고.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건 2005년에 미국 허리케인 윌마라고 부러운 사진. 위성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태풍 누가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숫자 2가 들어있거든요. 누가 쓴 것처럼. 폭풍의 한가운데 숫자 2가 딱 들어있는데. 그 사진을 찍은 날이 10월 31일 홍진호 생일이에요. 저는 윌마에 대해 제일 웃겼던 게 이게 열대성 저기압이랑 허리케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허리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윌마는 허리케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세본 거예요. 미국의 그때 그 해에 불어닥친 열대성 저기압 중에 22번째라. 그러니까 이게 준우승 이런 걸로 시작된 이 밈은 여기서 홍진호의 삼연봉 이후에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온갖 일을 다 찾아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수비하게 가까울 정도로 딱딱 들어맞는 느낌 때문에 폭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이경문학인이 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모두 발휘해서 여기에 하나씩 벽돌을 쌓아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드립은 진짜 홍진호가 이의 화신이라서라기보다는 모두가 콩가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간이 그렇게 하는 작업을 모두가 손잡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그할실 222회를 보면 그할실이 222회까지는 주 2회만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진짜 정말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문학인이 찾아냈어요. 제가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의 영엄함에 대해서 심지어 222회의 A, B회차 주제는 이퀄리즘이었습니다.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무서운 거죠. 그때를 마지막으로 주 2회를 끝냈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아 깜짝이야. 설마 했죠. 그거 있잖아요. 공군 시절 때 기차 탔는데 기차표가 2번 열차 22번석이었던 거 홍진호 선수가 직접 인증한 거 있잖아요. 홍진호 선생은 공군에서 게임단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나중에 연예인이 되면서 유럽에서 무슨 썸 타는 프로그램 이런 걸 찍은 적이 있는데 저 이탈리아에는 어디서 버스를 타면 되는데 저 버스가 서서히 오는데 22번이 오는 거예요. 본인도 약간 당황하고. 아니 아무리 PD가 열정이 있어도 그거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인공인가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온 우주의 기운이 돕고 있다. 심지어 우리 콩진호 콩진호 하지만 콩은 또 한자로서는 콩 두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나올 때. 온 두유 광고느라고? 온 두유 광고를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조금 이따 2회 때 넣을게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당시에 또 콩드립이 유행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콩까. 황번적이라고 불렀는데. 맞아요. 홍진호가 맨날 이득만 하니까 계속 홍진호 못한다 이렇게 까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종의 안티죠. 그전까지는 정말 홍진호를 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둠의 콩사모가 됩니다. 점점 특히 삼연봉을 기점으로 해서 홍진호에 대한 동정론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는 특정한 안티만 홍진호를 까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모두가 콩까다라는 분위기가 되면서 더 이상 까는 것이 조롱, 격렬의 의미가 아니라 약간 대중래포츠? 모두가 함께?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면서 웃기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본격적으로 홍진호의 이가 밈이 된 건 그래서 대략 이 삼연봉부터 시작해서 한 2007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콩드립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홍진호는 일종의 미임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홍진호는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그 뒤로 계속 극복하지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중간에 한 번 6.20 황색혁명이라고 한참 잘 나가던 김태경을 정말 놀랍게 꺾어버리는 저는 그때 그 경기보다 울었어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홍진호 마지막에 격리할 때 다른 경기는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홍진호 선선생이 압도적이던 시절의 경기. 그런데 공군이었을까요? 네, 공군이 있어요. 사상 가장 무서운 프로토스를 자기 원래 쓰던 스타일로 잡는 그걸 보고 많은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울었죠. 진짜 홍진호 스타일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홍진호의 폭풍러시가 들어가던 시점이 경기 시작 22분 22초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너무 저도 눈물이 났던 경기였고 그때 그 명경기를 몇 번 보여주고 그 뒤로는 사실상 커리어가 점점 하락을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프로게이머로서의 생활을 마감한 홍진호는 다음 커리어로 의외로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홍진호 잘생기긴 했어요. 사실 마스크가 좀 되죠. 우리가 맨날 콩간지 사진 때문에 놀리긴 하지만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또 그런 좀 뭐랄까요?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임면 선수하고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대중의 인기가 워낙 높았고 둘이 같이 e스포츠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방송으로 진출이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네, 그렇죠. 그래서 홍진호가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의 의미는 조금 더 와이드해지고 또 다른 의미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홍진호의 사실상 방송 연예 부분 데뷔작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TVN에서 했던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청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지니어스는... 지니어스는 많았어요. 네. 덕질인이 아주 좋아했어요. 저도 엄청 좋아했고 시청률은 되게 낮았는데 각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는 굉장히 좀 회자가 많이 됐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2명의 플레이어가 나와서 제작진이 준비한 일종의 보드게임 같은 규칙을 플레이를 하고 매 회차 한 명씩 떨어뜨려서 총 12회를 하면 한 명이 남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게임 안에 정치도 들어가고 게임도 들어가고 정말 복잡합니다. 배신도 때리고.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닫았어요. 그런데 한국 방송에서는 아마 이런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니악한 프로그램이긴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홍진호가 출연을 했고 당시만 해도 연예계, 주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12명의 출연자들이 홍진호를 다 알진 못했죠. 심지어 그때 스겔의 적이 된 김구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홍진호 같은 사람은 언제 또 보겠어? PC방도 안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침마다 사태가 일어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김구라라는 방송인의 일관성이죠. 아주 비슷한 느낌으로 욕을 먹을 일들을 잊을 만하면 해요. 그러면서 당시 스겔을 중심으로 한 홍진호 팬덤에서는 정말 대동단결해서 김구라를 까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홍진호가 또 준우승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홍진호는 이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위 과정이 어마어마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7회차에 방송 7회차에 그 유명한 인디언 포커 게임을 해요. 아, 인디언 포커 전이구나. 인디언 포커 전에 오픈 패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방송에 대한 그런데 좀 몇 년 지났으니까 스포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카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숫자가 들어있는 카드를 섞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고 서로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가진 카드를 거래를 해서 사측연사를 만들어서 숫자를 가장 세게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카드 색깔, 빨간 카드, 파란 카드만 갖고 서로 거래를 하면서 맞추는 반면 홍진호는 뭘 보냐면 그 카드 뒷면의 패턴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앞, 뒤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자기가 카드를 그렇게 앞, 뒤를 섞어서 논 다음에 그럼 카드 뒷면을 봐도 자기가 이 카드가 세트 A다, 세트 B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로 혼자 35,840점을 땁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점 따고 있을 때. 그 장면이 그러니까 홍진호의 어떤 천재성을 드러내는 되게 대표적인 명장면으로 남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때 홍진호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게 되죠. 아, 저 사람 게이머 출신이구나. 정말 게임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번뜩임이 있구나. 그게 제 7편에서 나오고 제 8편에서는 데스매치 들어갔을 때 인디언 포커라고 하죠. 왜 이마에 이렇게 카드 붙이고 하는 거. 그걸 플레이하는데 그걸로 김구라를 잡아버려요. 숙적 김구라를. 그런데 김구라를 잡는 마지막 카드가 2였습니다. 1을 두고 10을 잡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오래된 e스포츠 팬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던 게 약간 그런 서름도 있는 거예요. 게이머라고 무시당했잖아요. 하필 나는 김구라가 그 연출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너는 게임밖에 못하는 대상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영웅이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드라마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연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니어스에서 통진호 선수가 활약을 하는 게 그 e스포츠 팬들한테 되게 신나는 일이었어요. 정말 모두가 막 북을 쳤죠. 정말 야씨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e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 저런 사람이. 네. 를 알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아 확실히 게이머 출신이 감각은 다르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방송이었던 거죠.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해버리면서 홍진호는 최종 우승 소감에서 여러분 약오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승해서 약오르죠. 그리고 전국의 콩가들은 다 함께 이 지니어스는 이벤트전이었다. 홍진호가 우승했기 때문에 이건 이벤트전이다. 이제 선호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 때문에 홍진호는 방송인에서도 굉장히 큰 두각을 드러내게 됐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계속 예능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의 활약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커리어였잖아요. 게임에 능하고 나는 굉장히 두뇌회전이 빠르다라는 것을 컨셉 그대로 e스포츠 게이머라는 컨셉을 그대로 방송에 들고 왔고 심지어 단순히 그 진지함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준우승이라는 유머코드도 같이 갖고 왔으니까 이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방송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 별로 안 좋았는데 뇌생남? 뭐 이런 표현이 그때 막 돌기 시작. 요즘 그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유행이었죠. 그때는 그게 또 되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줄었어. 무슨 프로그램 이름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뇌생남?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홍진호의 방송 활약을 보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니어스나 크라임 씬, 저는 크라임 씬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기서도 또 홍진호가 대활약을 하거든요. 그런 지능적 게임에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어떤 날카로운 감각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컨셉이 있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약간 허당, 편안한 컨셉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나옵니다. 주로 예능, 상담, 연애 상담 같은 프로에 자주 나오고 무슨 썸 타는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결같이 짚는 점은 홍진호는 되게 편안한 컨셉이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흥미로운 건 이 두 가지가 되게 절묘하게 섞여있는 캐릭터라는 거잖아요. 우승자 혹은 1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뛰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1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홍진호가 갖고 있는 지니어스적인 면과 되게 편안한 썸남 캐릭터가 동시에 좀 작용하는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홍진호는 인류방송인으로 데뷔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메이저 출연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티어2. 여기서도 티어2예요. 하지만 홍진호가 티어2라고 해서 그러면 힘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유PD랑 저번에 얘기하면서 차라리 홍진호 섭외를 할까라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티어2 섭외할 만큼 능력 있는 매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홍진호 본인도 2월은 특수기간이라 우리 방송에 나올 만한 시간이 안 나요. 잊혀진 계절처럼요. 그렇죠. 잊혀진 계절이 10월이면 홍진호는 2월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안 나고. 사실 여담이죠. 제가 옛날에 임요한도 섭외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섭외하고 뭐 하려고 했냐면 김요한 얘기 짝퉁으로 임요한 얘기하려고 했는데 컷도 실패하고 임요한도 비싸요. 그거 재밌지 않아요. 내가 네티즌님 따라하면서 알았던 듯 몰랐던 번 컷. 재미는 있네요. 부정적이란 뜻이에요.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재미는 있어요. 재미만 있으면 되지 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 뭐 티어 2지만 그러면 홍준호가 그러면 실패했냐?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섭외를 못할 정도로 바쁘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되게 성공한 캐프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일이 아니지만 그는 충분히 자기 자리에 올랐고 자기 삶을 되게 재미있게 살고 있단 말이죠. 유의미하게. 제가 아는 유일한 이글스파크에서 시구한 게이머 출신인. 그렇네 진짜. 그분 나오셨을 때 전광판에 이름 두 번 나왔다고 하죠. 유니폼 두 개 입고 나가고 하필 또 하나는 또 그런 생각을 했겠지. 이렇게 하면 2등은 하겠지. 하지만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일이 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2이라는 컨셉으로 자기 아이콘을 삼으면서 성공한 정말 유일무이한 이 표현도 좀 맞지 않네요. 유이한 캐릭터. 유일무이한. 뭔지 모르겠지. 그런 캐릭터가 됐단 말입니다. 1인자였던 임요한은 방송에 나가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아침마당에 나가서 1인자가 맞아야 할 십자포화를 다 맞았어요. 그건 맞아야 될 십자포화도 아니죠 사실. 그런데 당시 방송을 보시면 최근에 또 그게 4K로 복원이 됐죠. 더 게이머라는 KBS 다큐를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거기에 살짝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그 방송 다시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멘트들을 많이 해요. 우리 이상벽 선생님과 저 이금희 선생님이 살인 충동을 안 느끼냐. 사이버머니가 얼마나 있냐고. 임요한이 막 당황합니다. 보면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작가는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는 비정규직이죠.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한 20년 됐구나 그것도 벌써. 네. 인식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격세지감이요. 그것도 제가 보면서 되게 저기 했던 게 그때 아마 임요한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갔었죠. 네. 맞아요. 팀복을. 팀복은 아니었어요. 약간 옥색 셔츠 같은 걸 입었는데. 아 그랬나요? 팀복을 입은 거는 노무현 때였나 김대중 때였나 청와대 방문할 때 네. 네. 팀 유니폼을 입고 갔었죠. 그게 되게 아 되게 노력한다는 게 느낌이 확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T1 유니폼은 바깥에서 입기 좀 어려운. 그렇죠. 민소매라서. 뭐 임요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임요한 선수가 이 스포츠에는 굉장히 큰 공헌을 아 이거 홍진호 얘기인데 왜 임요한이 나와. 아니 빼고 이건 나중에 임요한 이야기를 할 때 하도록 합시다. 2인자 홍진호는 그래서 1인자는 나와서 십자포화를 맞고 이건 어떻게 보면 1인자가 초기 개척 단계에 겪어야 될 되게 당연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 만사의 2를 갖다 붙이면서 등장한 홍진호는 그런 1인자의 고난의 컨셉을 걷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 되게 편안하고 룰루랄라 즐거운 컨셉으로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해 아이콘 우리가 처음에 홍진호가 프로 선수로서 겪었던 2인자의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던 삼연복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게임업 게임팬들이 홍진호를 까던 시절이 어느 순간 되게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로 뒤집혀진 과정을 하나 봤습니다. 2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방송에서는 홍진호랑 킥터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편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2라는 의미는 바뀌었어요. 되게 재밌게도 2인자의 서름이란 개념에서 편안한 이로 바뀌는 과정이 과연 홍진호 혼자의 이야기였는가? 라는 점을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선수 게이머가 보여준 퍼포먼스 그것을 포장해준 미디어의 노력 이 정도의 진료를 들고 온 대중이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쌓아가죠. 그 성의 모양은 처음에는 제법 혐오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혐오를 위해 내뿜던 단어들에서 기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더니 예전에 이제 칸예우스트는 물론 정치적으로 또라이가 맞습니다만 칸예우스트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이 또라이 같다고 받아들인 건 흑인들이 남부 깃발 옷을 입어낸다. 거기에 숨어있는 하미를 바꿔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혁명을 홍진호의 팬들로부터 시작해서 e스포츠의 팬들 그리고 대중 전체가 어느 순간 이뤘어요. 이라는 숫자의 느낌을 바꿨어요. 그 전에 이제 아스라에 잊혀진 3이란 숫자의 느낌을 못 바꾼 테란이 있긴 있었죠. 최수범이요?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3위를 하라니까 3패를 하는 이걸 다음으로 넘길까요? 아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지? 아 그래요. 다음으로 넘길게요. 네. 굳이 나눌 필요 없지만 오늘은 두 번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돌아오죠. 잠시 후에 봬요. 잠시 후에 봬요. XSFM입니다. I, D, W, K 1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